진짜 카드를 폐지할 때는 자른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른다고. 아직 카드 슬라이드는 아니잖아요. 이게 카드를 자르면 버릴 때 한 군데 다 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쓰레기통, 하나는 야외 분리수거 이렇게 나눠서 버려야지. 진짜예요. 그거를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 버렸을 때 모아 나오는 걸 조각조각 맞추면요. 카드 번호도 그대로 있고 유효기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유효기관부터 제자친들 지금 분져졌어요. 이게 정답을 정치. 여러분도 못 보시겠지요? 난리 났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정지를 하든지 해야지 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가위로 잘랐는데 손으로 찢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때 절단을 할 때 유효기관부터 마그네틱 손까지 그러니까 두 조각, 세 조각 낸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전이 그냥 토막내가지고. 한 640등분을 내는 거예요. 거기 뭐지 할 정도로 누가 챗밭이 자라났나? 내 등분이 아니고. 네, 많은 등분수를 내가지고 한 군데 그렇게 버리면 됩니다. 어서 살지. 정답은. 카드를 폐기할 때는 정확한 유효기관 부분과 마그네틱 손 절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정답. 경험 없이는 이게 마치기 힘든 문제였어.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정말 잘라서. 저희 친형이 한때는 직업이 없었거든요. 카드가 많아서 반투막 내서 버려놨는데 원약이 띡 긁혔어요. 우리 형이 붙여서 쓴 거예요. 형 미안해. 정답은 바로 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잘라서 버렸던 것으로. 보통 다 저렇게 하는 거. 이 잘라진 신용카드를 주운 범인이 카드 조각을 붙인 후 재사용했다는 것인데. 와, 대단하다. 이처럼 잘라진 신용카드를 붙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와, 전혀.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카드를 어떻게 폐기하는지 직접 버리로 나가 물어보니. 가위로 잘라서 버리거든요. 그냥 잘라서 버려요. 가위로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그네틱 부분 잘라서 버려요. 가위로 잘라서 버려요. 가위로 젤단해서 마그네틱 부분을 잘라서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에 두거나 아니면 은행에 다시 갖다 주는데요. 거기 마그네틱 부분을 그냥 구부려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자르거나 무려 버린다고 대답했는데. 하지만 이런 카드 폐기법이 범죄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사실. 실제로 이런 범죄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2005년 도산의 A씨가 가위로 잘라버린 신용카드를 회사 직원이 주어 접착제로 붙인 뒤. 1,5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던 사고. 2000년 서울의 B씨는 카드를 여러 번 접어 북인 후 휴지통에 버렸지만. 한 달 후 누군가가 부정 사용을 한 청구선을 받게 됐습니다. 2001년 용산에서는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기존의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지만. 부정 사용된 266만 원의 금액을 청구받은 사건 등. 세 가지 사례 모두 이처럼 카드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려진 신용카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신용카드의 뒷면에는 카드 번호, 성명, 유효기간 등 사용자의 각종 정보가 기록된 마그네틱선이 접착돼 있습니다. 카드가 단말기에 통과되면 마그네틱선 안에 있는 암호화된 회원 정보가 입력되어 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그네틱선은 자석의 원리로 N극과 S극을 정해진 규칙대로 늘어놓아 정보를 저장해놓은 것으로. 이것을 자르거나 아무리더라도 저장된 데이터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다면. 다시 붙여 올바른 나열 방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넘버원에 직접 실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험은 카드 마그네틱선 안에 암호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해보는 형식입니다. 먼저 손상이 되지 않는 카드를 단말기에 통과시켜보자. 이처럼 모니터에 암호화된 번호가 뜹니다. 이 카드를 잘랐다가 붙인 후. 단말기를 통과시켜보니.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되지 마라. 놀랍게도 암호 문제없이 동일한 정보가 입력되는 모습. 이번에는 카드를 구부려서 버리는 경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구부리기 전 카드 안에 정보를 입력해 암호를 확인해본 후. 이처럼 반복해 구부리고. 저는 저렇게 구부려서 버리는데요. 단말기에 통과시키자. 진짜 안될 것 같은데요. 이른데요. 안되네요. 이식되지 않는 듯하더니 곧 여지없이 정보가 입력됩니다. 이게 되네요. 실험 결과 여러 번 버리거나 잘랐다가 다시 붙인 경우. 모두 카드 정보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석을 비비나요. 그렇다면 접착제를 이용해 붙인 카드로 실제 현금도 인출할 수 있을지. 은행의 협조를 받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작진의 정상적인 카드에 현금 30만 원을 입금시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반으로 잘라붙인 후 인출기에 넣어보니.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이 이뤄지고. 그뒤 현금이 그대로 인출되는 충격적인 모습. 잘라진 신용카드도 돈이 쉽게 인출되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도 저기 상상된 카드가. 여기서 잠깐. 만약 이처럼 잘못된 카드 폐기로 인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 법령에 따르면 회원의 고의가 없는 한 카드 도난 분실 신고 이전 60일 동안의 발생 피해액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처럼 사용자의 보주의와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든 것. 이처럼 소홀히 관리하였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신용카드 범죄.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쓰는 법은 무엇일까요. 카드사죠. 제가 카드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전에 쓰던 카드를 해제하려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카드사에 사용해지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만약 스스로 폐기를 해야 할 시에는 강한 자석으로 문질러주거나. 맞네요. 어, 진짜네. 많은 핵선을 지그지그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석으로. 실제로 확인해보니. 이처럼 정상적인 승인이 이루어지던 카드도. 강한 자석으로 문지른 후. 단말기에 통과시키자 전혀 인격되지 않는다.